편해? 네 엄청 편해. 좋아? 비가 너무 좋아. 송찬이 아니고 그냥 뚫려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? 편해? 네 엄청 편해. 비가 너무 좋아. 송찬이 아니고 그냥 뚫려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? 하하 한 번 올라가 보자. 여기 앉아서 먹으면 좋다. 멋있네. 주차장 공간도 넓고. 괜찮네. 내부에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. 자, 자, 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앉으면 딱 충조가 잘 보이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박나래씨가 발리에서 한다고. 이렇게 설치하는 거구나. 아기야 이거 인입용해봐. 편해? 응. 곰돌이. 침착 밀크티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움 쇼콜라 바움 쇼콜라 커피는 소소 내 입맛엔 원래 연하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좀 연한 거 같아 밀크티는 괜찮네 연하여서 괜찮은데? 밀크티 맛있네 이게 바움 쇼콜라? 이게 상을 봐 어? 우와 톡씨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딱딱할 때는 아 근데 밤빵 밤빵 같아 약간 안그룹 같네 멋있네 멋지네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이쁘게 사진 찍으라는 포인트도 있네 이렇게 이쁘게 사진 찍으라는 포인트도 있네 여기 앉으면은 여기 앉을 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입원한 이렇게 입원한 아 편하다 아 편하다 음 음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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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후 2분 후